넌 진짜 내가 보고 싶었다면 그날 왔겠지 넌 진짜 내게 할 말이 있었다면 그날 왔겠지 너가 나쁘다는 게 아냐 우리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이유로 서운해하겠지 넌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냥 내가 나쁜 사람 된 거야 넌 아마 평생 이유를 모르겠지 딱히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너가 나쁘다는 게 아냐 우리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이유로 서운해하겠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정말 진심이었을까 정말 그게 너의 최선이었던 거면 나는 우회를 해야 하나 너가 나쁘다는 게 아냐 우리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이유로 서운해하겠지 넌 진짜 내가 보고 싶었다면 그날 왔겠지 넌 진짜 내게 할 말이 있었다면 그날 왔겠지 넌 진짜 내게 할 말이 있었다면